네,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코너 국제 뉴스를 바라보는 넓은 시각을 키워드립니다. 전지적 세계 시점, 경향신문 국제부 구정은 선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들하고 열심히 손을 잡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 바레인, 수교 정상화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북아프리카의 수단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협상에 돌입을 했다고요? 네, 그 수단의 정부 대표들이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아부다비에서 지난 21일이죠. 그 수단과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미국 권리들도 있었는데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등을 수단 대표들이 당시 아부다비에서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미디어 악시오스 등이 보도한 것을 보면 결정적인 만남을 가졌다고 한 걸로 봐서 거의 타결이 된 것 같고요. 미국이 그 대가로 수단에 당간을 내줄 채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관계를 풀면 수단이 미국의 채무를 탕감을 해주고 또 수단에 대한 제재도 해제하는 그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동안 수단을 테러 지원국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비난도 했고 말씀해 주셨지만 제대도 해오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알카에다 오두머리인 오사마빈라벤이 1990년대 초반까지 수단을 근거지로 삼았었습니다. 그래서 1993년에 미국 공무부 테러 지원국 리스트의 수단이 올라갔고 또 1995년부터는 미국이 경제 제재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부다비를 찾아간 수단 대표단을 이끄는 사람은 압델파타 알 브루한이라는 통치위원회 위원장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명 법무장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외교 협상에 법무장관이 나간 건데 아마도 수단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빼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알자지라 방송을 분석을 했네요. 또 수단 측에서는 이스라엘을 화해하는 대신에 미국에 30억 달러 정도 인도적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원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수단이 지금 현재 정치 상황이 어떤지를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어떤 나라인지를 알면 더 이해가 빨라질 것 같은데요. 일단은 2018년부터 수단에서 반정부 시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지난해 봄에 이 수단의 독재자가 추출되는 일이 있었죠. 지난해 4월이었죠. 장기 집권 독재자인 오마르 알바시르 대통령이 쫓겨났고 그다음에 이번에 협상에 나선 알브루한 등이 있다는 과도정부가 구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조금 정치적인 안정이나 이런 걸로 가려면 갈 길이 멀긴 한데요. 수단이 북아프리카의 아라비아 반도와 마주보고 있는데 굉장히 큰 나라예요. 국토가 80만 제곱킬로미터에서 한반도의 한 4배 정도가 되고요. 석유를 비롯해서 자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바시르 정권 시절에는 석유를 팔아서 좀 개발 드라이브를 걸기도 했었는데 그때 문제가 됐던 것이 미국 제재와 국제적인 고립이었어요. 이 제재를 받게 된 이유는 빈라덴과의 관계였지만 일단 자체적으로도 좀 문제가 많아서 인구가 4,500만 명인데 한 70% 정도는 아랍계 그리고 30% 정도가 아프리카계로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이슬람과 기독교가 대립을 해왔는데 이 바시르 정권은 아랍계들이 아프리카계를 학살하고 노예화하는 거 이런 분쟁을 방조하거나 심지어 조장해서 다르프루 학살, 이런 수단 남서부의 다르프루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아랍계가 아프리카계 학살하는 이런 참사를 불렀습니다. 그런 것들이 국제적인 고립에 영향을 많이 미쳤죠. 네, 이런 말씀해 주신 상황 때문에 국제적으로 고립이 됐고 미국의 제재도 받다 보니까 결국 내부적으로 힘들다 보니 중국 쪽으로 수단이 손을 뻗친 거겠죠? 당시에는 세계가 바시르 정권의 그런 학살, 방조한 거나 독재를 비난하고 또 바시르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반인도 범죄 혐의로 기소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바시르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야락국들하고 일찍했고 동시에 또 좀 중국하고 손을 잡았었습니다. 원래 수단이 1959년 당시 아프리카의 독립국가들도 많지 않았던 시절인데요. 그때 아프리카에서 중국과 제일 먼저 수교한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이 1990년대부터 아프리카 진출을 가속화하는데 이때 수단의 에너지나 건설 산업, 인프라 건설 같은 데 대규모로 투자를 했고요. 노동력도 많이 들여보냈고 중국으로서는 그 수단을 아프리카 진출의 발판처럼 삼아왔습니다. 그렇군요. 아프리카 대륙의 다른 나라들도 서양 강대국들이 이렇게 진출해 있고 손을 뻗친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수단이 앞서 이 설명을 해 주실 때 자원이 많고 특히 석유가 나온다고 해 주셨잖아요. 아무래도 산유국이다 보니까 중국도 그렇고 강대국들이 이렇게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었겠네요. 수단의 원유 매장량이 한 50억 바를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세계 22위고요.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석유 매장량 자체가 가장 많은 나라는 리비아고 현재 산유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라이지리아인데 이 나라들은 주로 미국, 영국, 유럽의 기업들이 대부분 20세기 초중반부터 진출을 해 있어요. 반면에 수단은 좀 후발 산유국이었기 때문에 중국이 상대적으로 좀 들어가기가 쉬웠고 중국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까 2017년 기준으로 수단 석유 산업의 75%를 중국이 통제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중국 기업들이 관여하는 산유량이 75%가 된다는 거고 1990년대부터 한 10년 동안 중국의 국영 석유 회사인 페트로차이나 CNPC 한 회사가 수단에 투자한 돈만 10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수단의 위치도 보면 소말리아 옆에 아프리카의 뿔이라고 그 지역을 그렇게 부르잖아요. 이게 지부티라는 곳이 있는데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미군의 아프리카 사령부 핵심 군사기지가 있습니다. 수단이랑도 굉장히 가깝고 여기가 워낙에 홍해 주변 해상 요충지구 해서 중국의 수단이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수단이 이렇게 중국하고 밀착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자본도 이미 수단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상황을 당연히 서방 쪽에서는 곱게 보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게 국제적인 논란거리가 많이 됐었습니다. 비단 수단만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런 독재 국가들을 중국이 지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서방이 중국을 비판할 때 주된 근거 중에 나올 수단이었어요. 실제로 바시르의 독재자가 베이징에서 해마다 열리는 중국 아프리카 포럼이 있는데 축출되기 직전 2018년까지 계속 이 포럼의 귀빈으로 대접을 받았었고요. 심지어 바시르가 살았던 대통령 공도 중국이 지어준 것이었습니다. 휴먼 라이처워치 같은 인권단체들은 중국이 석유를 가져가는 거는 물론이고 수단 독재 정권에다가 무기를 판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고요. 또 반면에 중국은 우리는 제국주의가 아니다. 우리는 서구와 달리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것뿐이다. 독재 정권을 무긴 한다 어떤다 평가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사실 수단 입장에서는 미국이 제재를 했고 복제적으로 고입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중국 외에 또 선택지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지난해 이 알바시르 독재 정권이 어찌됐건 축출이 되고 새롭게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수단의 새 정부가 이번에 이스라엘과 수교 정상화에 합의를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번 수단의 새 정부는 미국과 화해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거라고 봐도 될까요? 수단 총리가 미국 테러 지원구 리스트에서 빠지거나 제재에서 풀려내는 것하고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마도 자국 내 아랍계가 반발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수교 문제로 이런 말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으로 봐서는 새 정부는 미혹하고 화해를 하고 그 대신에 원조를 받는 길을 택한 걸로 보이고요. 이스라엘과 관계를 푸는 것도 사실 그런 이유에서라고 생각하기 힘든데요. 이미 지난 2월 달에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나우 총리가 동아프리카에 우간다를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번에 아부다비에서 폼페이오 장관을 만난 그 알브루한 통치위원장이 찾아가서 비밀 회동을 했습니다. 이 사실이 수단 내에서 알려지면서 반발이 굉장히 크게 이뤘거든요. 그랬더니 알브루한 위원장이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지지한다는 우리 입장은 굳건하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네타나우와의 회동 뒤에 곧바로 수단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민양기 노선이 열렸어요. 분명히 이런 협상이 어제오늘 일어난 게 아니라 몇 달간에 계속 준비가 되었다고 봐야 되고요. 또 과도정부가 알바시르 정권이 탄압했던 5%의 방군 조직하고도 지난달 말에 평화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내부 분쟁도 해결을 하고 미국 제재를 피해가고 원조 받고 이런 길을 완전히 가겠다는 메시지겠죠. 수단 내부 상황도 좀 보면 전 정권, 독재자 정권을 몰아낸 뒤에 경제적 상황이나 내부적 정치적 상황이나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특히 경제 난이 굉장히 심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수단이라는 나라가 예전에 알바시르 정권 때 경제개발 드라이브를 걸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석유를 팔아서 수도가 하루툼인데 거기에 고층 건물들 올라가고 굉장히 개발 붐이 이뤘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가 또 어떤 면이 있냐면 사하라 사막의 동쪽 끝에 있는데 기후변화 피해가 굉장히 심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르프루라는 지역에서 벌어진 갈등과 학살도 어떻게 보는 시각들이 있냐면 이 사막화 때문에 사하라가 확장되고 그러면서 목초지를 잃은 아라키 유목민들이 아프리카의 정주민들을 공격하면서 아마 들을 땅을 따왔기 위해 벌어진 그런 기후 위기로 인한 싸움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에는 지금 정정 불안 때문에 정권 바뀌고 이런 와중에 경제가 잘 안 들어간 것도 있지만 또 홍수가 그렇게 크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50만 명 넘게 집을 잃어서 이재민이 됐고 몇 주 사이에 물가가 급등을 했고요. 수단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노선이나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국민들을 벗겨 살릴 돈이 필요한 처지인 거죠. 말 그대로 사면 초과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뭔가 자구책을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중국은 이미 수단에 어마어마한 자금을 넣어놓은 상황이잖아요. 중국이 과연 이런 상황에서 순순히 발을 뺄까요? 뺄고 하지 않겠죠, 아마도. 아프리카의 교도본데 쉽게 포기하려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중국과 아프리카 관계를 연구해온 학자들의 보고서를 보니까 중국과 수단 사이에 기본적인 관계가 석유에 의존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도 한 10년 사이에 변화를 겪어왔다고 합니다. 중국도 알바시르 이후의 수단에 대해서 고려를 했을 것이고 새 정부와도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계속 계획을 추진해왔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중국이 대대적으로 추진해온 1대1로 육상상실 크로드라고 불리는 이 계획. 이거를 과거 수단 알바시르 정권 때 참여를 제안을 했는데 이 제안을 계속 수단 새 정부에도 하고 있고요. 수단 쪽에서도 거부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수단의 주요 석유 수출항이 포트 수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나 하르톤 국제공항 이런 곳들이 알바시를 쫓아내는 대규모 시위 때 마비된 적도 있었는데 정작 중국의 석유회사와 CNPC는 큰 타격은 없었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단과 이스라엘의 국교 정상화 그리고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향신문 국제부 구정은 선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